안녕하세요.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. 자연 속에서 차분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도심 속 복합 공간, 천황산 책쉼터가 개관했습니다. 군은 책쉼터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전했는데요.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 23일 천황산 책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. 항동에 위치한 책쉼터는 산책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물론 독서, 체험 등을 접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인데요. 연면적 290.43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북카페, 수유실 등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, 테이프 커팅, 주요 시설 관람 등의 시간을 가졌는데요. 천황산 책쉼터가 주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